안녕하세요 달봉이네 가족 편집장입니다. 오늘 달봉씨가 아니고 제가 인사드리게 된 것은 감사의 말씀과 9월 10월에 진행되는 이벤트를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2017년 9월 10일 첫 영상 게시 이후 유튜브 활동을 한 지도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격려로 지금까지 유튜브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동추를 하고 싶었습니다. 영목항 혜성 2호 선장님께서 먼저 제안을 주시면서 날짜까지 비워둔 상황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동출 진행이 어렵게 되어 너무도 아쉽고 아쉬웠습니다.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언택트 시대에 맞게 온라인 동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출 기간은 9월과 10월 쭉 앞 시즌 동안이며 참여 방법은 밴드와 커뮤니티의 출조 일정이 공지되면 조사님들께서 어디에 계시든 달봉이가 출조를 했을 때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였고 협찬사 사장님들과 밴드 회원님의 도움으로 이벤트 선물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더욱 풍요롭고 즐거운 언택트 동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벤트는 각 출조 시 밴드에서 실시간 공지로 진행되며 중복 댓글과 수정 댓글은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분께 선물이 돌아갈 수 있도록 9월, 10월 이벤트는 이전 이벤트 당첨 시 다음 이벤트 응모 기회가 없습니다. 이는 되도록 많은 분들께 골고루 당첨 기회를 드리고자 함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조건은 달봉인의 가족 밴드 회원이어야 하며 이벤트 참여 전 밴드를 먼저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밴드 가입 시 닉네임 출생연도 지역순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벤트를 위해 도움을 주신 리코캐리어, 다솔락시마트, 태클베이스, 용수커브리지, 조성욱제빵소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밴드 회원이신 한빛 국장님, 셰프리님, 최성식님, 류니시앤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 동안 이벤트 한 번 없던 채널이 올해 여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우려와 격려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동출을 기획하였던 것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온라인 동출로 방향을 바꾸게 되면서 실시간 이벤트까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지는 않겠지만 좋은 제품이 있다면 소개 후 깜짝 이벤트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우울하고 힘든 시국, 코로나로 인해 지친 마음을 달봉이가 낚시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열심히 소통하며 낚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